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부분에 와서는 실은 오늘 이게 첫 시간인데 계속 나와요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은 어떤 부분들은 이 당시에 소위 기독론 Doctrine of Christ 기독론이 이슈가 되던 시대적 배경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이 내용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시대적 반영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Maybe 시대적 반영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신앙은 It's about Christ,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을 주신 성부고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신이에요 참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축도할 때 우리 교회 머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그리스도를 먼저 얘기하는 거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이지 왜 축도할 때는 왜 목사님이 항상 그리스도를 먼저 얘기할까 그만큼 그리스도의 그 중심성 사도신경에도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이 왜 많이 나오는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세인과의 대화에서 보면 요한복음 8장 18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도다 그 다음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유대인들 신약을 안 믿는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 그래도 우리를 같은 하나님 아니냐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니냐 근데 잘 보세요 저거를 나를 알았다면 누구를 안다고요?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아 난 신약 안 믿어 나는 아직 메시아가 왔다라고 안 믿어 그렇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믿어 It doesn't make sense at all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도 얘기했죠 아버지가 누구냐? 아들을 주신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 성령은 뭐냐? 그리스도의 신이에요 그리스도의 Spirit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화니 신령과 진리, Truth and Spirit 그때도 그 Spirit이 뭐냐? 그리스도의 Spirit 성령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빌립과의 대화에서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뭐죠?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께서 이르실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아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똑같죠? 아버지를 본 자가 나를 보았다라고 얘기 안 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아는 자가 아버지를 안다 항상 방향이 이 방향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마세요 이런 괴변에 구약의 하나님, 또 이슬람의 하나님, 알라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맞았다, 틀렸다? 네, 틀렸다 그러면 왜 틀려? 왜 틀려? 이러면 뭘 얘기해야 되죠? 지금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14장을 들이대라 자, 첫 번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말은 여러분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들렸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광장 아레오바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다다 그랬죠? 아, 종교성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심이면 좋다 신심이라는 말 쓰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신앙, 신앙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마 이런 신앙이 없는 분들은 아마 종교심 아니면 신심 이런 걸 얘기하지 않을까요? 종교성이 많다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뭐라고 단에 쓰여졌냐면 알지 못하는 뭘까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의 전도의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의 이름을 내가 가르쳐주겠다 하면서 전도를 아테네에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부모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우리 애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목사님 저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하나님을 믿어요 신의 존재를 믿어요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아주 가끔 듣는 게 아니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듣는 이 복음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 이런 신랑심은 아닌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 애는 신의 존재를 믿어요 이런 얘기 그래서 노 프라브름 뭐 이런,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이런 뉘앙스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탁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저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 애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을지 모르지만 신의 존재를 믿어요 이런 말은 꼭 알지 못하는 신을 이름도 알지 못하고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냥 신을 믿는 저 아테네에 있었던 그 신상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뭐 참 탁월한 과학자죠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신앙심이 돈독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목사님들이 설교 예화에도 막 쓰고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이분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질서 있는 우주를 보면 신이 없다라고 이 우주를 보면서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있다면 정신나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학자로 봐서 이런 질서는 어떤 절대자 신이 없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우 그럼 감동 야 역시 아인슈타인도 예수 믿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분이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게 결론적으로 나가려고 아까 제가 서두 얘기한 것처럼 인격적인 교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으면 모든 건 다 그냥 이벤트예요 그냥 행사예요 행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회 가는 것도 그냥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기가 막힌 신앙적인 그런 스파킹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음악회를 가도 이건 그냥 무슨 세상적인 라스베가스 쇼 구경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것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안 그러면 저는 어디를 가는 게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좋은 음악회 갈 수 있어요 제가 음악회 좋아하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광고하면서 격려하는 것들은 그냥 그런 거하고는 좀 차별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에서 의미를 갖는 일들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인격적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사람이고요 죽음 후의 심판을 믿지 않고요 기도의 능력 이런 거 믿지 않고 기적도 믿지 않습니다 몸과 영혼이 있다는 것도 그런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보니까 우주, 코스모스 코스모스라는 말이 질서거든요 오다 이 세계의 질서를 보니까 이거는 우연히 이런 기가 막힌 질서로 돌아간다 어떻게 지구가 이 질서를 한 번도 깨지 않냐고 소위 오차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자전을 하면서 태양주의를 공전할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 절대자의 그런 탁월한 지능이 없으면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야말로 미친 사람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인슈타인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들을 인격적으로 믿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다가 저는 교회는 안 가지만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신을 믿습니다 아 그래요? 이 사람은 전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안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걸 물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거 확인해야죠 지금 우리가 오 신이시여 우리 기도할 때 오 신이시여 그러면서 기도해요?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무슨 이상하게 생긴 나무 밑에 냉수 한 걸 들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 있어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항상 그 릴레이션시,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도대체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골로세서 1장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뭘까요? 형상이요 만물이 그에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형상주의 형상이라는 말이 아이콘 아이콘이라는 말인데요 아이콘이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클릭클릭하면 아이콘 컴퓨터에서 아이콘을 클릭클릭하면 쫙 뜨듯이 클릭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뜨는 거죠 하나님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면 종교성이 많다 신심이 좋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믿는다 이건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나는 신을 믿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연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요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이게 기가 막히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교를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학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익스피어를 연구하듯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을 연구하듯이 나도 성경을 좀 연구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성경을 보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무슨 오묘한 종교적 진리가 있을까 하고 그거를 이렇게 스터디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이 무슨 책인 줄 아냐? 무슨 종이 위에 있는 까만 글자인 줄 아냐? 뭐예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 결국 나와 상관이 없으면 성경 퀴즈 1등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냐고 다시 오실 재림을 믿지 않는데 이 우주를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공부하는데 여기 안에서 무슨 영생의 원리를 찾으려고 쉽게 얘기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E equal MC square E equal MC square라는 원리를 어떻게 찾아볼까 했는데 E equal MC square가 너희들을 영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생하게 하는 내가 바로 그 영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시고 나와 관계없으면 성경 공부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심각한 도전을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 예수님은 누군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3의 일체 하나님에서 한번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언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 반복되어 쓰여지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역시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명으로 진바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옵니다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까요? 헬라우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말씀이 여기서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아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말씀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실은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쓰던 그 당시는 헬라 문명권이잖아요 헬라 문명 모든 사람이 헬라우를 쓰는 당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로고스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이걸 성경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안 쓰던 단어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쓰던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가장 기본적인 원리 가장 펀더멘탈한 원리 그거를 이야기할 때 로고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로고스 하면 아주 핵심 중에 핵심 근본 중에 근본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갑자기 태초에 로고스가 있느라 근데 그거를 어떤 비인격적 어떤 원리 E equal MC square 같은 상대성 원리를 이야기하는 어떤 방정식 이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헬라 문명권의 사람들은 또 하나의 공식이 나왔나 보다 어떤 원리가 나왔나 보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 말씀을 향해서 그가 하고 인격적인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계시는데 곧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말씀, 말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천지 우주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단순히 뭐 여러분이 지금 들리는 음성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다르죠 말씀도 우리식으로 얘기를 해도 예를 들면 여러분은 모르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아내하고 한바탕 아주 대판 머리끄덩이를 붙잡으면서 한번 싸우고 나왔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또 개인이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싸우지는 않았는데요 자우진아 그렇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멘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저기 앉아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니나 잘해라 이럴 거야 아마 틀림없이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말씀은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 자체예요 그 사람의 인격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진짜 그...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늑대가 나왔다 라고 하던 소년이 어른들이 늑대 나왔다 그러니까 막 뛰쳐나와가지고 어딨어 어딨어 그랬더니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또 늑대가 나왔다 그랬더니 또 동네 사람들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또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늑대가 나왔다 뭐 이러니까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가 나왔다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음성학적으로 여러분의 귀에 고막을 치는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참 인격과 함께 나간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강단에서 서는 목회자들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나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몇몇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인격적인 면에서 실망을 하셨다 그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이 제 설교를 주일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인데 같이 이제 목회하고 있는 같이 동역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가 인격적으로 굉장히 어떤 교인에게 아주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를 들었는데 이게 진짠가 했는데 진짜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 성도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랬냐 그러지 말아야지 어떻게 아기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 순간에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가야 되는데 가기 싫으니까 뭐 딴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딴 일이 없었는데 안 온 거라는 거예요 가기 싫어서 안 갔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목사가 저 모양이야 막 부글부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곧 돌아오는 수요일 날 그 목사가 설교를 하네 그분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게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와우, 소 파워풀 능력 있네 우리가 그렇게 그냥 해석하고 끝날 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진실된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우니 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우니 그의 어떤 존재론적 He existed 당연히 존재하셨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은 그분의 말씀, 인격을 그 진실됨을 영어로 얘기하면 integrity integrity integrity는 말이 그 사람의 하는 말과 그 사람의 속이 integrity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게 integrity 그 integrity를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는 이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무엇이죠? 구주신 줄 압니다 그분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실 바로 그 구세주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얘기하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러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이 가지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이 하늘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다 갖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다 갖고 계시다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이렇게 힘이 세 이런 힘자랑이라기보단 당신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실 그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다시 오마 그러면 다시 오시는 분이에요 I'll be back 내가 다시 온다 그러면 우리는 비행기를 놓치면 못 오고 비행기 값이 없으면 비행기 타고 못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I'll be back 할 때는 그런 어떤 제약도 그분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날씨가 안 좋으면 비행기 안 뜨면 제 시간에 못 오지만 우리 예수님은 날씨가 나쁘다고 못 오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실 integrity가 있으신 바로 그 하나님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인격적 하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많은 희생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뭐 요즘도 순교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한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 서교에도 그랬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결코 당하지 않을 것 같다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이슬람권에 아니면 IS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들 전도하겠다 그 안에 일부러 들어가지 않는 한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내놓을 걸고 예수 믿기가 참 그럴 기회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있다면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냥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1학교 때 저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총으로 공산당이 너한테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너 죽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냐 저 어렸을 때 그런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주1학교 선생님이 그런 거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너 총 대고 너 예수 믿는다고 너 죽는데 죽는다고 그러는데 너 매수 믿을래? 이런 거 한번 우리 애들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소리 들으면서 컸는데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진짜 죽잖아요 진짜 죽어요 신앙 때문에 죽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안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나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statement, 명제, 문장 하나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지는 않습니다 문장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I love this statement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목을 걸지는 않아요 우리가 목을 걸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목숨을 걸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이 지금 죽게 되는 것을 봤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 순간에 판단해가지고 내가 대신 목숨을 잃고서라도 내 사랑하는 일을 살려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냥 멋있다, 대단하다 물론 대단하죠 멋있는 영웅적인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신은 가치관도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마지막에는 가치관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론 가치관을 좋은 가치관을 가져야죠 의미 있는 가치관 집 한 채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평생 돈 버는 인생은 좀 별 가치가 그렇잖아요 정말 뜻 있는 한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자금들이 쓰여진다는 게 그게 가치가 있죠 그 가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목숨을 딱 거는 순간에는 실은 그 가치도 제껴져요 목숨이 더 가치가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목숨이 훨씬 더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가치도 물려나는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성 그분과의 엄청난 인테그럴한 관계성 때문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제가 시대적 도전이라고 했는데 그 시대적 도전이 뭐냐면 우리는 진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인 것을 믿는데 이것이 하나의 개인적인 오피니언 개인적인 의견이나 혹은 나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 진리가 대체되고 있는 시대적 도전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This is true 라고 얘기하는데도 몰라도 그게 나한테 도움이 돼요? 그게 나한테 유익이 있나요? 제가 돈을 좀 그걸 믿으면 돈을 좀 더 버나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프라이빗한 퍼스널한 오피니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라이빗 퍼스널 오피니언이니까 Don't make others believe what you believe 너의 개인적인 의견을 다른 사람이 강요해서 그 사람도 네가 믿는 것을 믿게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that's just your private personal opinion 너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게 지금 돌아가는 시대적인 도전 아니겠어요? 예수 전해보세요 That's your opinion That's your opinion 그러잖아요 그래서 let's respect 서로의 그 개인적인 의견을 respect 하자 그 말은 서로 cross 하지 말라는 거죠 서로 놔두자는 거죠 참 이런 것들이 봐도 돼요 저는 정말 봐도 돼요 다른 거는 맞아요 진리가 아닌 거에서는 융통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Tolerance 그런데 진리에 관해서는 We cannot tolerate Tolerance가 거기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신앙을 객관화 안 하고 주관화 시키는 것 이거에 참 시대적으로 흐름인 것 같아요 자꾸 사유화 시키고 개인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fact 역사적 사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잖아요 그렇죠? That's a fact Fact라는 말 아시죠? It happened in history 예수님이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fact예요 It's a historical fact 근데 historical fact라는 것을 희석시키는 거 아시죠? 그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하도 많이 들었는데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이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것 그러면 뭐가 의미냐? 예수님의 그 가르침 왼뺨을 맞으면 오른밤도 돌려대라 와 감동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라 우와 감동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거독까지 내어줄 우와 감동 이 산상설교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책심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멋있잖아요 정말 자기 희생적인 이 가르침 우리가 본받아야 돼 근데 우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거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거든 아유 그거는 그건 믿든 말든 당신 자유고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가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심리를 가라고 그랬어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거독까지 주라고 그랬어 아니 왜 팩트를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팩트가 제가 계속 설교마다 구속사적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Redemptive Historical Preaching을 하잖아요 제가 그 영어로 구속사라는 말이 Redemptive Historical Preaching을 한다는 건데 구속사 설교가 왜 Historical Preaching 할 때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It happened It happened 그래서 이 진리를 역사성에서 사실로 일어났는데 이거를 하나의 개인적인 기호 기호로 바꿔버려요 Preference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믿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오라는 이 가르침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물 위를 걸으셨어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는 물 위에 걸은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면 그거는 하나의 신화다 Myth 신화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변두리니까 쳐내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바로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오라 이런 거 이런 거 붙들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선상에 우리에게 오신 팩트라는 것이 사라지고 그냥 어떤 컨셉 개념 프린스플 자꾸 이걸로 바뀌는 거죠 그게 굉장히 아주 사탄의 교활한 작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러는데 결국은 자유의 리버럴 디알로지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신학교들이 있잖아요 어느 신학교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릴까요? 신학교 가시는 분은 어차피 제 추천서를 받아야 가니까 그때 얘기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교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 교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우리는 말이 안 돼요 그게 It doesn't make sense 진짜 저는 make sense가 안 해요 저는 이해가 안 돼 이게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 신학교 교수가 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하바드 신학교? 말이 하바드니까 거기 가야 된다고? 하바드 신학교 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때 어떤 교수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다 놀랐어요 어머어머어머 그걸 믿어요? 아직도?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더 웃기는 얘기인데 부활을 믿는 신학교 교수가 하바드 대학교 신학교 교수가 된 거를 그 교수들이 깜짝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아직도 그걸 믿어요? 이건 실화예요 이건 실화인데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었을 때 부활절날 이렇게 로컬 교회들이 연합해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진짜 왜 안 하죠? 아, 우린 일부 예배가 있으니까 어쨌든 부활절 새벽에 연합해서 드리는데 필라델피아에 가시면 유명한 영화를 찍은 락키라고 하는 영화를 찍은 뮤지엄이 있어요 뮤지엄 필라델피아 뮤지엄 아주 유명한 뮤지엄 바밤밤 바밤밤 Eyes of Tiger 하면서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실베스 달론이 막 하면서 거기 계단 올라가면서 하는 거 그거 보셨어요? 락키? 근데 거기서 한인 교회들이 쫙 연합 모여가지고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모 신학교 아주 저명한 교수님이 강사로 초빙이 돼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막 뜨겁게 은혜를 하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강사님들과 각 지교회 목사님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모임에서 그 교수님이 아, 그 부활을 누가 믿어요 그냥 성도들이 오니까 그냥 격려 차원에서 해준 거지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다들 나자빠졌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리버럴한 신학교 교수님이세요 이거 실화예요 제가 이름까지 밝히는데 나중에 이분이 거듭났어요 딸이 암에 걸려가지고 사투를 벌이는 그 과정 속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교수님이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게 저는 자꾸 이렇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님이 누군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거와 우리 개인적인 퍼스널 오피니언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성향 기호로 이렇게 뒤바뀌어지는 이 시대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고 그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탄핵 안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원에서는 통과해가지고 상원을 올라갔다가 상원에서 디클라인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수많은 오피니언들이 있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때 탄핵이 부결됐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가 막히게 잘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아주 꼬집어서 얘기했어요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는 죽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술은 잘 됐다는 말이 뭐예요? 여론이 원치 않았어요 클린턴 대통령이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여론이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 탄핵될 만한 중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마니카 루인스키 사건 때문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론이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여론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여론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여론에 따라서 역시 표가 제일 중요한 이 정치인들이 이거를 탄핵을 부결시켰다고 해가지고 수술은 잘 됐지만 환자는 죽었다 이렇게 해서 꼬집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그러니까 한 대통령의 집무 능력과 그의 개인적 가정사 개인적 도덕성을 나누어버린 그 사상에서 나온 사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부부싸움 한참 하고 나와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면 우리 아내는 틀림없이 너나 잘해 하고 제 말에 아무런 신용이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말이 내 인격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 삶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이런 클린턴 대통령 너무 오래된 사건에서 기억 잘 못 하신 분은 많겠지만 이거를 자꾸 나눈다니까 그 사람의 대통령으로서의 집무 능력하고 그 사람이 자기 오피서에서 무슨 하든 집안에서 아내를 때리든 자식을 걷어 혁디를 풀어가지고 패든 Who cares? As long as he is a good president As long as he does a good diplomatic gesture with the other leaders of the nations 다른 사람하고 외교도 잘하고 경제도 막 일으키면서 이 대통령에서 나라가 경제도 잘 살고 그러는데 아니 집에서 wife beater wife를 쥐어 패는 남편이면 Who cares? 이런 식의 인테그리티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사회적 시대적 도전 앞에 하나의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이런 건 우리가 계속 지킨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목사님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사모님을 혁디를 풀어가지고 패든 우리 목사님 주일날 설교를 은혜롭게 전하는데 Who cares?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돼 안 돼요? 그거는 목사님의 사적 생활이야 Let's respect 그분의 사적 생활을 우리가 리스펙트 해줘야지 설교를 좋아하잖아 설교 잘하시잖아 또 잘하는 것 같이 괜히 또 얘기하는데 설교는 들어줄만 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말이 안 되죠 아직 그건 말이 안 될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실은 여러분 교회만 벗어나면 그게 말이 된다니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약간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탄 숭배자들이 하는 이런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거 우리가 불매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통일교에서 예를 들어서 맥콜인가 옛날에 통일교에서 음료 맥콜 만들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우리 통일교에서 만드는 맥콜 사 먹지 말자 그런데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맛있는데 어때 아니 맥콜 맛있으면 먹어도 되지 뭘 그렇게 얘기하냐고 아니 그게 이단들 게 막 자기네들 성전이라고 짓는데 이 돈이 다 들어간대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그런 사고 방식도 우리가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하나님 대신과 동시에 그분이 나와의 퍼스널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이 표현을 좀 써봤는데요 마태봉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뭐죠? 아하 예복 옷을 입지 않은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거죠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완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건 비유죠 비유니까 포인트가 있어요 그 예복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 그 예복은 우리가 얘기한 듯이 어떤 오케이션에 맞는 복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식에 맞는 복장이 있고 장례식에 맞는 복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 실은 신뢰가 되죠 우리는 뭐 신뢰 정도로 끝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딱 입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천국에서는 제대로 된 복장을 못 입으면 못 들어가요 어떤 식당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노 슬리퍼, 노 숏 그렇죠? 저거 뉴포트 근처에 근사한 식당들 보면 비칫갈에서 웬만하면 다 수영하다가 반바지 입고 스레퍼 찍찍 끌고라도 들어오는 좀 캐주얼한 식당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약간 차별화하기 위해서 앞에 써놓는다고요 노 탱탑, 노 숏, 노 슬리퍼 딱 그렇게 해놓은 식당들이 있어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돈이 나 돈 많다고 I'll pay for it 그래도 doesn't matter 지난번 여기 골프클럽에 있는 식당에 한 번 갔었는데 날 불러요 거기 매니저가 따라 들어갔더니 내가 옷을 잘못 입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제대로 입을 건데 이 속옷, 내가 블레이저를 걸쳤는데 이 속옷에 칼라가 없어 칼라가, 차이나 칼라가 민자야 그랬더니 칼라 있는 셔츠를 준비하고 이거 입으시래요 그래가지고 또 졸지에 거기 있는 셔츠 하나 입고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requirement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requirement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옷을 제대로 입어야 돼요 그러면서 저기서 예복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데 이 옷이 뭐냐면요 저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의이라고 얘기해요 의 그리스도의 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본문인데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나와요 옷 입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서 이제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 장소가 천국이에요 아까 보인 비유처럼 하늘나라는 결혼 잔치가 벌어진 잔치상과 같은데 그 잔치집에 들어갈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복이 없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듯이 천국에 들어가야 할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옷이 필요한데 그게 무슨 옷이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의 영어로 righteousness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져야 되는 그게 바로 이제 로마서 계속 얘기했던 보금의 의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의, 나의 정의, 나의 의협심, 나의 교육 정도 나의 착함도 아닌 정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즉 나의 그 속부터 썩어버린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의 덩어리로 태워서 나와 아무리 교육을 해도 우리는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는 이 죄로 똘똘 뭉쳐있는 나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십자가에 역사적으로 오셨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에게 당신의 의로 옷 입히셔서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옷 그 의리를 입어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는데 이 옷도요 그냥 진짜 옷으로 생각하면 아무 인격체가 없는 아까 얘기한처럼 이 셔츠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셔츠 남의 옷이지만 셔츠 그냥 입고 맞지도 않아 그리고 이 블레이즈하고 색깔도 안 맞아 근데 어떡해요? 이제 컬러가 있어요 그냥 입고 들어가는 그런 식의 어떤 코드만 맞춘 비인격적 그런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의 전제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보금의 의리에 대해서는 너무 강조를 해서 너무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계속 인조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식당 갈 때만 옷을 입고 뭐 어디 파티 갈 때만 입는 옷이 아니라 신은 그 옷을 매일 인조이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쩌면 저는 양복이 좀 제법 있어요 목사가 돼서 양복이 아마 다른 것보다 좀 많을걸요 여러분보다 제가 양복 숫자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근데 양복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클라지스 이렇게 쭉 한 열 복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진짜로 그냥 얼음에 손이 가는 양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남자분도 아시죠? 양복이 두세 볼 있어도 손이 가는 양복이 있다니까 왜 그럴까요? 편해 딱 맞아 맞는 거 정도가 아니라 좀 폼도 나아 그러면 거기에 항상 손이 가요 그래요 진짜로 그게 뭐냐면 그 옷을 인조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인조이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교제의 연결성을 얘기해요 그것을 입어야 정력,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데서부터 자유화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 좀 컬컬해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은 거예요 벗었다는 말이 뭐냐면 인조이를 안 하는 거죠 그냥 어휴 지옥 갈 뻔했네 하는 그 순간을 모면한 무슨 뭐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만 모면했으면 더 이상 그거를 인조이 안 하고 다른 옷을 인조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계속 입으면서 인조이 해야 되는데 다른 옷을 인조이 한다니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굉장히 얄팍해지고 형식화되고 의미 없어지면 여러분의 삶 속에 컬컬함이 생겨요 그리고 종교화 돼버려요 종교화 이게 나쁜 말이에요 원래 종교화라는 말이 옛날에는 religion 하면 괜찮은 말인데 예를 들어서 자나단 에드워드도 그 명저 religious affection religious affection 그거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신앙의 열정 이렇게 신앙의 정서 이렇게 표현하는 religious affection 그거 좋은 말인데 요즘은 religion 좋은 말 아니에요 종교화 형식화 바리세화 되었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계속 인격적인 교제를 안 하면 자꾸 그런 내가 화석화 되고요 딱딱하게 돌이 되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느껴요 그게 뭐냐면 컬컬해지는 경향이 뭐냐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주일 성수한다 뭐 이렇게 교회 봉사 이렇게 의무를 다 한다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으면 그게 여러분을 좀 딱딱하게 만든다니까요 다시요 왜 우리가 500주년 가고 가자 가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안 나오면 안 나오면 내 눈에 찍히면 뭐 예를 들으면서 제가 이거 막 협박을 해요 장로는 안 나오기만 해봐요 뭐 얘가 얘가 한다고 해봐요 제가 장로가 돼가지고 그런데도 안 나오고 이러면 여러분 또 약간 뜨끔하게 나와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든지 못되게 굴 수 있어요 목사 말 안 들면 오늘 집에 갈 때 조심해 뭐 이러면 얘기하면 여러분이 참 이게 뭐야 그런데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선 사람이 정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게 영적 어비우스예요 영적 어비우스 목회자들도 그 어비우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애들 차일드 어비우스만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성도 어비우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여러분을 기울티 트랩을 놓고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끌고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진짜 생동감 있는 그 신앙생활의 기쁨 신앙생활의 그 바이텔러티 생동감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 돼야만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활력이 계속 붙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기도와 말씀 그리고 하나 제가 더 얘기한다고 찬양 기도, 말씀, 찬양 이게 자꾸 바리세적으로 종교적인 코드로 이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도요 지금 예수님하고 인티믹한 기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맨날 쫙 하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다 맨날 그래 그러면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야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그러는데 쭉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모든 기도가 그냥 통성기도야 전부다 기도가 전부 통성기도야 통성기도의 힘을 제가 알아요 그거 할 때 하세요 제가 앞에서 인도하면 무조건 통성기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통성기도면 주님하고 이렇게 다소곤이 앉아가지고 주님, 굿모닝 주님, 나 주님 너무너무 좋은데 어떡하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주님께서 그의 아들의 마음을 만지신 것 같아요 주님, 멋있어요 주님, 최고예요 어찌 이렇게 감사한지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생겼데 마음에 큰 공허감이 생기네요 주님, 이 공허함 좀 다 좀 이러면서 주님하고 인티밋한 기도 좀 하세요 이런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인티밋한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맨날 주님하고 앞에 와, 이렇게 확 확 확 이렇게 주님이 천국에서도 천국에서도 너 또 왜 또 소리 질러요 예수님이 여기다 이어폰 끼고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 시끄러워하세요 인격적 관계라는 걸 자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신 기도할 때 그것들은 간절함으로 해야죠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요 주님,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있잖아요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간절함이 표출될 때는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적으로 함께 모여서 정말 병락기를 위해서 강구하고 교회 부응을 위해서 영적 부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되고 통해하는, 자복하는 회의의 기도도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주님, 잘못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잘못했어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못했어요,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인티밋한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은 진짜 여러분이 열심히 연애 편지 읽듯이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안 읽는다고 지금 야단이에요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성도님들이 성경 실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매일 설교를 듣는 것 같은데 성경 실력이 떨어진대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연애 편지라고 제가 요한 게시록 책이 곧 나오는데 게시록을 예수님의 러블레터로 했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러블레터를 사서삼 경이 아니라 사서삼 경 자꾸 이미지가 경, 경 하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러블레터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늘 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 잘 읽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찬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노래를 잘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좀 마음의 문을 열고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까도 이렇게 Bless the Lord of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내가 이렇게 뭐 하는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그냥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요즘 결혼식 보면 옛날에는 제가 결혼할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때를 잘 만나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고 요즘은 신랑이 신부에게 막 이렇게 노래를 해 결혼식에 그런 게 너무 많아 왜 이제 왔니?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진짜로 지난 결혼식에 한번 갔더니 축가를 부르는데 너 왜 이제 왔니? 왜 이제 나타났니? 뭐 이러는데 너무 얼굴이 막 붉어지고 그러는데 막 그 신부가 막 울어 너무너무 감격해서 울어 여러분 그 멋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남자가 옛날에 그 파리의 여인의 박신양이 그 김정은을 위해서 쫙 하는 거 나 그때 뿅 같거든요 나도 한번 해보려 했더니 역시 목이 안 돼서 노래가 안 돼서 하지 못했는데 하면 멋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전에 여보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노래 한번 부를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들이 완전히 뿅 갈 거예요 여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야밤에 야참이라도 만들 거예요 틀림없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노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니 근데 찬성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노래를 bless the Lord for my soul Oh my soul Oh my soul 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노래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분위기 잡기 위해서 준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주님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로로 옷 입는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기도와 말씀뿐 아니라 찬양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분한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노래가 없어진 연인, 노래 없는 연인이 있어요? 노래를 서로 안 불러주는 연인이 있나요? 항상 사랑의 관계는 노래가 있잖아요 주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노래가 있죠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제가 이 찬양을요 전 대학교 때 제일 힘들었거든요 딴 게 힘든 게 아니라 제가 미국 와서 영어를 배웠잖아요 근데 제가 철학을 공부했잖아요 아니 책을 하루에 한 권씩은 읽어내야 이게 진도가 나가는데 한 권 읽는 동안 나는 한 페이지를 읽었어요 한 페이지 영어가 안 나가는 거예요 죽겠더라고요 잠을 못 잤죠 잠을 귀도 안 들리죠 그 강의를 듣는데 이것도 안 들리죠 진짜 송곳이 있으면 이걸 뚫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이거 이게 왜 이렇게 안 들리는지 몰라 근데 강의실 끝나고 도서실 갔다가 도서실에서 기숙사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큰 운동장이 있어요 축구장이 있었어요 그 밤에 축구장을 이렇게 착 지나가면서 제가 불렀던 창이 이거예요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그래서 제가 영어 가사로 다 외워요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May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이거 부르면서 가면요 주님이 나하고 동행해 주님이 나하고 같이 힘내 한효야 힘내 You could do it, you could do it 제가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영어를 깨고 신학교 때 강의 듣는 게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제대로 배웠다니까요 철학은 약간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신학은 제대로 알아들었다니까요 영어를 깼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워신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첫 고백 우리 주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것이 단순히 어떤 스테이트먼트도 아니고 어떤 E 이콜 MC 스퀘어라고 하는 방정식, 공식도 아니고 뭐예요? 그 하나님은 역사 속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오늘도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시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의 옷을 인조해 하면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열심을 여러분에게 격려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코드 되니까 코드 마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과 끊임없는 personal relationship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분의 편지를 읽을 수밖에 없고 읽은 게 기쁨이고 그분과 대화하고 싶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저절로 터져나오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곡조를 잘 모르고 리듬이 약간 어색해도 나는 그냥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게 좋아요 그래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멘? 그러다가 어쩌다 가문에 콩 놔두다 아는 찬송가 나오면 또 신나게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레파토리가 많아집니다 맨날 나 같은 죄 맨날 그것만 부르지 말고 저 레파토리를 높여서 주님을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나 가난한 마음으로 나 가난한 마음으로 죽게 가기만 하면 도우리라 주가 말씀하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하늘 보좌위에 하늘 보좌위에 하늘 보좌위에 앉아계신 예수님 전사들 전사들 모두 모두 모여 경배해 절 wes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한번 눈을 좀 감으시고 눈을 감으라는 말은 주님과 일대일로 서시라는 말이에요 그저 오라 하시는 말씀 따라서 주님 앞에 그냥 거저 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면서